자 제가 어떻게 죽여야지 잘 죽였다고 소문이 날까요? 와아아아ㅏㅏㅏㅏㅏㅏ 으응 아앜 어? 뭐야 안 죽어 링쩍 쩌화시대 뭐야 이거 죽은거야 안 죽은거야 이거 죽은거야? 어, 죽었구나 죽었죠? 죽어야지 그래 이거 저도 떨어지면 끔살당해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쪽에서 왔지 제가 이쪽에서 왔으니까 어 여기 넘어가서 아까 제가 떨어진 대로 저도 같이 떨어져야겠네요 잠깐만 아 옆에 옆에 저게 있구나 아 고맙고만가 고맙가 여기 있네 여기 있네요 이쪽에 길이 있네 이렇게 내려갑시다 네 옆에 줄이 있네요 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저 줄을 왜 흔드니 이쪽에 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밑으로 내려갈 수 있나 여기로 내려가면 죽겠죠 여기 내려가면 죽을 것 같고 왠지 남떠러워진 그 파이크요? 아 저거 아 저거 저거 탈 수 있나 잠깐만 일단 위로 가볼게요 일단 위쪽이 길이 뻥 뚫려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일단 가보고 근데 이런데 가봐야겠네 이런데 아이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안 돼 아니요 네 저거 타임 여기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아니요 여기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너 죽을 때까지 맞아 일단 끌어오도 않아 그냥 너 죽을 때까지 팰꺼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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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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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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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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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일어나? 일어나. 죽을 때까지 그냥 맞는거야. 잘못했어? 안했어? 어? 잘못했어? 안했어? 어? 도대체 언제 죽는거야? 빨리 일어난말이야! 얘 안죽어요. 안죽는데? 이거 죽는거 맞아? 어! 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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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일어난다. 응. 죽었죠? 와... 채찍 진짜 약하다. 네. 수치집 만땅이에요? 어? 여기 뭐있다. 리볼버 타냐? 남자들끼리 하는 SM플레이 취향이잖아. 여기로 내려갈 수 있나? 아 여기로 내려가야되고. 자! 여기죠 여기? 여기로 가야되죠 여기로? 아까전에 제가 봤던 이 길. 여기가 완전히 자... 여기는... 파이프를 타고... 파이프를 타고... 어떻게 해야되니까? 아...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구나? 이쪽 길이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쪽 길이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총알 많이 모았죠? 어? 여기로 좋아할 수 있네. 여기야 근데 체코가 맞아요? 체코에 이런 곳이 있었어. 체코가 잘 사는 나라입니까? 못 사는 나라입니까? 이곳이 꼭insch 알라!! 왕어!! 처음봐!! 응 으흐흐흐흑 흐흐흑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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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ones, I hope just keep your eyes open eyes open If you dont have it over here Herr Göring will give me that riding crop 좋은ブービ else 일단 역시 오케이 까 잡았죠? 들고 있는거 없냐 아프겠다 오케이 총이 많이 있을 때는 총을 좀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죠? 체코 대머리 비율이 42.79%라고요? 크게 대머리가 많아요 자 저런거 조심해야겠죠? 걸려 그냥 바로 그냥 사망이죠 조심해주고 이거 잡을 수 있냐? 이거 뭐 잡고 자 여기로는 못가는거 같죠? 어디 뭐 못가는거 같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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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잠깐만요 참외 갖다줘가지고 참외 레버를 어디서 땡겨요? 레버가 있어요? 레버가 있었어? 레버가 없는데? 아 여기 있다 아 여기가 여기에 레버가 있네 몽둥이냐? 오 몽둥이 몽둥이 좋아좋아 몽둥이 찾았고 이거 한방에 죽나? 설마 뭐야 몽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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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쉐이 어떻게 지나가야되지? 도굴꾼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함정을 많이 설치해놓겠죠? 자,이거어떻게 통과해야될까요? 오우,야 한마리 안죽네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한방에 안죽어요 한방에 안죽어 잠깐만 기다려봐 한방에 안죽었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야 물어있어 물 인디아나 쪼어스 하고있어 인디아나 쪼어스 내가 안쩌여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어 아니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 어떻게 통과해야 되지? 통과 통과 오 오 좋아 오이 오이 이거 들라고 자 어디로 가야지 잘 갔다고 소문이 날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가 처음에 입구였죠 입구였고 그쪽으로 돌아가야되는건가? 아아 저기 문이 열렸구나 이걸 갖다가 당겨야되나? 족대 나오죠? 어 뭐야 뭐야 여기까지 왔어? 잡았고요? 뭐야 와 뭐야 방금 장전하는거 보셨어요? 딱 이러고 있다가 쉬익하니까 다시 그냥 장전이 되는데? 이게 뭐지? 엄청나구만? 아버님이랑 적이랑 둘 다 에임이 안좋아요 근데 실제 싸움에서 진짜 이게 이게 진짜 실제 싸움이라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서든어택이랑 이런거 많이 해가지고 그런거지 자세잡고 절대 안싸요 여러분들 전쟁나면 여러분들 자세잡고 이러고 쏘고 있을거야? 다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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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이러고 있겠지 그쵸? 손만 이렇게 내밀고 이러고 쏘고 있겠지 그쵸? 그거랑 똑같은거에요 여러분들 그거랑 똑같은거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근접전에서는 어쩔수가 없어 아니에요? 아 은원패 배워도 은원패 배워도 은원패 배워도 저격수들이 있으면은 맞고 죽잖아요 그냥 이거 어떻게 봐야돼 안닿았는데 저거? 안닿아요 저거 어떻게 해야돼? 안닿아요 저거 어떻게 해야돼?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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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너무하는 게임 이거 이 이 진짜 너무한다 이거 어떻게 이런식으로 만들어야지? 진짜 너무하네 이거는 진짜 악의가 느껴지는 갓겜 인정하냐구요? 네 갓겜입니다 확실히 재미는 있네요 혹시 현장의 돌이기 때문에 maybe when i'm done here herr Göring'll give me that riding crop he promised me 뭐야 걱정해евez 아멘 아아아ás시 쉬키 이거 죽으려구 이처나 오케이 야 이거 다시 주워주고요 리로 해주고 야 이거 막 얘네 막 공존 철권 마냥 막 공존 콤보 써요 마 이상한 짓 합니다 gosh! 딱 잡기 쓰고 난 다음에 잡기 이렇게 딱 풀자마자 풀면은 이제 날라가거든요? 날라간 상태에서 땅땅! 칩니다. 1타 2타까지 때려요. 공중에 뜬 상태에서 1타 2타까지 때립니다. 치사하는 놈들. 잡기 안 걸리게 조심해야 돼요. 이거 필요 없잖아. 아! 아! 깜짝이야! 아씨!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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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쓰읍! 근데 맞아버렸어. 자, 동방! 잡으세요. 기다려주세요. 아직이야, 아직이야. 없음. 맞다! 이렇게 조금 다. 지금... 완벽히! 네... 스카이린 던전 같다고요? 저도 약간 그 생각들은 일단은 그 생각들었습니다 문같은거 큰 문같은거 열릴때 박제들 막 슉 그런거 나오는데 약간 스카이린 같기도 하고 일단 총 들고 총 갖다가 죽여놓기 전에 총 갖다가 죽여놓기 전에 아니? 아냐아냐아냐 이거 갖다가 죽일수있어 어떻게 죽였는지 보여드릴게요 저 1111이었어요 1111 올라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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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지? 다 죽었나? 아아아아앗 다잡았나? 오케이 죽은거 같죠? 오케이 저기다 떨어져서 죽었다 잘쌌었구요 나쁘지 않았죠? 아냐아냐 기달려봐 기달려봐 자 일단 피좀 채우고 가자 어차피 네 요 바로 앞에 피채우는데 있는데 피채우고 갑시다 똥또동똥 똥또동 똥 여기로 가는건데 아 저 사격 되게 못했습니다 사격 되게 못했는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예비군 마지막 때 어 저격병을 맡았어요 저격병 네 전쟁 터지면 너 저격해라 저격병해라 그래가지고 저격을 맡았는데 저격을 맡았는데 저격을 맡았는데 보니까 그 그 M16에다가 스코프를 갖다 달아주더라구요 M16에다가 스코프 달아주면서 너 저격병해라 뭐 해가지고 어? 뭐 여기 문 닫혔네 저격병하라 그래 저격병했는데 이게 이게 확실히 스코프를 다니까 훨씬 잘 맞아요 이거 뭐 점프해가지고 그거 해야되는거 설마 여기 여기 아까 여기서 죽었거든요 점프해가지고 썸머솔트킥? 어어 어어 진짜 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뭐 어떻게 해야 돼 걸어놓고 방안을 옆으로 으흑 흐으흐흐흩 방향 옆으로 안되는데요? 흑흑 흑 흐흑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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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기도 안 돼요 올라가기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굴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 여기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네 이렇게 지나가면 되네 이렇게 이렇게 아 뭐야 완전 속았네 안녕 What was that? Holy crap What the 여기서 점프하면 닿나? Here we go 와 진짜 위험했다 진짜 위험했다 진짜 위험했어 죽는 줄 알았다 와 올라가면 되겠죠? 자 어디로 가야 될까? 저긴가? 저기가 목표인가? 잠깐 기다려봐 어디로 가야지 잘 갔다고 소문이 날까? 일단 여기는 턱이 너무 높구요 여긴가 안다 뭐야 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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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안닿는데? 잠깐만 내가 뭐 잘못 눌렀나? 이이아호 어흑 없 어흑 흔들리지 않아요 마치 시몬스 침대마냥 흔들리지 않아요 얏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케 올라갔다 좋아 그냥 올라올라 아 쟤네들 다 어디갔어? 어 치사하게 쟤네들 다 총대고 있네 어 살금살금 오는거 보소 으아악 오케이 다잡았죠? 총아야 겨우 세발밖에 없냐? 뭐야 얘네들 왜 총 다 어디갔어 주인공은 달리면서 쏴도 안맞아요 웬만하면은 어 얘네들 총알 다 어디갔어 겨우 이거밖에 안주는거야? 이번판 칼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드네 좋은 무기가 없어요 지금 총 말고 무기가 없어가지고 좀 힘듭니다 얼굴만 빼꼼 내밀고 쏠 수 있어요? 아이 그런건 게이들이나 하는짓입니다 상남자는 이렇게 그냥 네 가면서 슉 이렇게 너무 탁탁탁탁 쏴야죠? 도욕하면서 쏴야죠 앞만 보고 가야죠 앞만 보고 그건 현실에서나 하는거고 얼굴만 빼꼼 내밀고 쏜다거나 아니면 팔만 이렇게 쇽 내밀고 쏘는거는 현실에서 하는거고 살만큼 게임에서는 당당하게 싸워야죠 게임에서는 당당하게 싸워야죠 이거 아까 눌렀고 여기 아무것도 없었지 아무것도 없었고 여기 이쪽도 아무것도 없고 쥐들을 이렇게 많아 쥐들을 잡자 쥐를 잡자 찍찍찍 오오오 물이당 자 서울에어engo 아리스 아리스 치워 줬고 못 올라가? 이거? 이거 못 올라가요? 손님 이거 아 올라가야지 그래 올라가야지 뭐 들어가야하는데? 일단은 여기부터 일단은 여기부터 여기가 아닌가? 이쪽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잘못 왔어 잘못 왔어 잠깐만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로 가야 되는 것 같죠? 잘 보세요 어떻게 가는지 어? 야 이게 안타진다고? 자 타본다 그래 오케이 타야지 이렇게 타고 살짝 이렇게 해서 살짝 올라가 이 정도 올라가 오케이 어? 어? 근육맨이 목 자르고 칵칵 타는 거? 아무 전에 했던 거 이거랑 비슷한 게임 이름이 뭐였지 근육맨이 목 자르고 칵칵 타는 게 도대체 뭐지? 근육맨이 목 자르고 칵칵 탄다고요? 내가 무슨 게임을 내가 무슨 게임을 했길래 근데 어어 아 자 여기 올라가고 근육맨이 목 자르고 칵칵 탄다고? 네 툼레이더하고 이거하고 되게 비슷하죠? 약간 그것도 그거하고도 비슷하겠네 다크소울 전신 게임 있잖아요 그 블레이드 오브 다크니스였나? 그래픽이 비슷하니까 그거는 여기로 근데 가는 게 아닌가? 근데 길이 없는 레버를 땡겨야 될 거 같다고요? 레버를 근데 다 땡겼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땡겨야 되는 거예요 뭔지 알 거 같아요 일단은 일단은 제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알 거 같아요 일단은 저기부터 반대쪽부터 가야 돼 반대쪽부터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일단은 여기로 올라가 여기로 올라가야 돼요 여기 여기로 가서 여기로 여기로 이거 일단 레버를 땡겨 자 레버 땡겨주고 자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요 레버를 요거를 갖다가 요거를 일단 잡아 잡아주고 이렇게 살짝 해서 살짝 올라가고 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죠? 요 위로? 처음에는 요 위로 올라가서 이제 레버를 내리고 이러한 다음에 저쪽으로 가가지고 중앙으로 가서 또 레버 다시 반대쪽으로 내리고 이러한 다음에 가야되는 것 같아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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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살짝만 한 칸만 더 내려가 자 허! 허앗! 따아! 뭐지? 오케이 문 열렸죠 저기? 열렸고 여기 뭐가 내려왔는데? 이.. 이거는 뭐지? 이.. 이거는 뭐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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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이렇게 살짝 떨어지라고 네 살짝 떨어지라고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구나 자 여기서 이렇게 키가 조금 달긴 하는데 괜찮고요 여기서 물 채워주고 물 채워주고 물 채워주고 그래도 툼레이더보다 나은 것 같아요 네 툼레이더보다 안 좋은 점은 딱 한 가지예요 주인공이 남자라는 거 네 하자 어 이 친구도 완전 유명한 친구니까 아 아 좀 시점 좀 잘 잡아봐라 하.. 미치겠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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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판을 타라고요? 발판이 어딨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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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 일단은 이렇게 각도 잡아주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더 올라가 더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 정도 호잇! 따 하.. 아하아 깼다 깨는 소리 나았죠? Esto Wie Loved 왓더 아 몽둥이 없냐 몽둥이? 한 마리면은 위브로 갔다가 네 혼내줄 수 있거든요 여러 명이어가지고 네 혼내줄 수 있습니다 네 혼내줄 수 있습니다 네 혼내줄 수 있습니다 네 혼내줄 수 있습니다 아밥 야, 저기 와야 하는데? 말이야? , . . . . . . . 총 4발 맞아야 죽는 것 같아 아 지사하게 도망가고 있어 야! 일로와봐! 어어어 야 너무 많은데? 저기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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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기 세 마리나 더 있는데? 들어와 들어와 아아! 지оля! 공사에! 드와! 2 웃음 섭아 섭아 네네 아메리카나! 저거는 더? 진짜? 저기요. 그러나? 진짜? 저기요. 야 이거 한마디밖에 없어? 뭐하냐? 아니 지금 이거 게임이 왜이래? 야! 일로와봐! 진짜 미치겠네 게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오 와 뭐야 이거 오오오오воㅌㅂ오우ㅝㅇ오우анный 웃겨지냐 자식 면바리가 나오는겨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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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망가고 총 주소 총 주소 총 주쏘냐? 오케이 자 총 다 뺏었어 다 총 다 뺏었어요 어 잠시만 잠시만 어... 어 이 새끼가... 야... 죽어..이씨... 해처나? 아니, 족들이 계속 나오지? 도망가! 도망가! 너무 많이 나와 뭐 없냐? 어? 되나 이 자식아 얘가 마지막 놈인 것 같죠? 얘가 마지막 놈인 것 같아요 열심히 패가지고 죽여버립시다 도망가! 근데 때려 이게 채찍으로 때리는 것보다 끌고 와가지고 발로 차거나 이러는게 훨씬 더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저거 패줘야돼요 저렇게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일단 요기 뭐 먹을 거 없네? 아 여기 뭐가 있네 아아 여기서 여기서 아이템 얻고 난다 이걸로 왔다가 빠바바밤 싸가지고 다 죽였어야 되는거였구나 저기 왜 이렇게 많나 했네 여기 내 소총있네 어 뭐야 이런데 어디서 이렇게 자꾸 겨 나오는거지? 에이 으흑 으흑 으어양 어양 다 잡은거 같은데 이제 어디로 가야될까요? 트럭 위쪽으로? 트럭 위쪽으로? 방금 열 Heath 여기로 가야 되나? 이리 와 이리 와 아 아 왜 이렇게 계속 나오지 이거 저기 계속 나오는 거 같은데요 그쵸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이겼어 왜 총 들고 있는 놈이 채찍 부고 있는 놈한테 들고 있는 놈한테 도망가냐고요? 그니까요 여기로 올라가야 되나 보네 여기로 이제 진짜 다 잡았겠지? 더이사 안 나오겠죠? 여기로 가야 되나 보네 잠깐만 잠깐만 떨어진다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지 볼게요 여기로 들어가야 되나? 여기로 올라가야 되나? 여기 아니고 아 잠깐만 피 너무 많이 달았는데? 어디로 가야 아오? 아까 거기 맞아요? 어 이제 더이상 적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까지 나온 적들 다 잡은 거 같네요 아 여기다 폭탄 설치해야되네 여기다 폭탄 설치해야되나봐요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니면 여기로 먼저 가야되나? 아니면 여기로 먼저 가야되나? 일단은 폭탄 터트려놓고 위로 가볼게요 저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 못 올라올 거 같으니까 이게 갓캔 몇 년도 작이냐고 2003년도에요 2003년도 아 잠깐만 여기 아닌 거 같은데? 여기 아닌데요? 네 여기 아닌 거 같은데요? 여기 맞아요? 여기 길이 있는 거 맞아요? 죽겠는데 잘못하면은? 길이 없는디요? 좌 holiday 소없이 부족한데요? 끝파 선수 턱없이 부족한데요??? 이어... 턱 없이 부족해요 니쪽을 어떻게 점프해? 인디아 존스라는게 뭐냐구요? 인디아나 존스라는 어..영화 아닌가요 영화? 왜 인디아나 존스일까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로 떨어지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일단 그 전에 그 전에 해야될거 물을 좀 마시고 어? 물이 부족한데? 물이 부족해요 그리고 총으로 바꿔놔 얘도 탈모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머리 위쪽이 약간 행한 것 같거든요? 내가 잘못 본 건가? 머리 위쪽이 살짝 행한 것 같은데? 오케 통과 아 그래요? 부인이 셋이나 했다고요? 부인이 셋이나 했다고요? 이쪽으로 못 가나 보네 어? 잠깐만 그냥 부셔버렸는데? 어? 아 이런거 부셔가지고 아이템 뽑는거구나 헉 근데 아이템 나왔죠 아이템 이것도 부술 수 있냐? 워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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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버렸네 얻을거 없냐? 이것도 부술 수 있냐 혹시? 엑 왓 깨부셔 오 안돼 거울 못 부수냐? 거울이 아니구나 이거 거울이 아니구나 이거 오호호호호 와하하하 여러분들 하하 해가지고 그냥 두동강 내버리는데요? 책장을 이것도 두동강 내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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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콘펀치로 갖다가 그냥 부셔버리네 하하 하하 음 여기가 진행방향인거 같고 여기로 가볼까? 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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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주병 얻었죠 소주병 하하 나와봐 아 아 아 실수로 던져버렸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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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좀 붙여줘야겠죠?